내가 돌 위해 그들의 역사를 쓰지 왜 웃었어요 근데? 남이 옆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.. 사실 성량이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 제가 이렇게 놀라고 있는 표정을 감독님이 잡고 계셨던 게 모니터 화면에 뜨니까 진짜 못생겼다! 내가 나를 봤는데 못생겼어! 자 그리고 이어서 오랜만입니다. 우리 구자명 군과 김예림 양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 도전천공에는 두 분 다 첫 출연인가요? 첫 출연이죠 그렇죠 나와 보니까 어때요? 나와 보니까 일단 방송국이 너무 좋아서 건물이.. 잠깐만! 그럼 MBC는 안 좋게 돼요? MBC도 좋고 여기도 좋고 이제 위대한 탄생 1위 출신이고 그리고 그 위대한 탄생 할 때보다 지금 몸무게 몇 킬로 뺐다고요? 한 36킬로 정도 없던 코가 나왔구나! 근데 난 저때가 너무 귀여웠어! Before가? 네 저는 저때가 정말 귀여웠어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살을 빼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성형했냐고 많이 오해를 하겠어요 그렇죠? 네 오해를 그렇죠 네 진짜 잘생겨졌다 예 예림 양 네 요즘 오버랩했어의 보이스라는 노래로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살짝 앞으로 한번 나와서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아니 야 저 게스를 초까 보다 서로 골라줬던 그 향수보다 나를 부르며 시작했고 널 부르다 끝났던 우리 사랑의 전광 그 더 보이스 오우 진짜 참 특이해요 굉장히 매혹적인 보이스가 촉촉하고 어쨌든 기대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두 팀 예선전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김태훈 씨하고 오승훈 씨 갑니다 네 박수 하나 주세요 알게요 자 룰렛 돌려주세요 주세요 멈춰 기상왕 담다리 sewing 그때는 나를 떠나려나요 내 마음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때는 나를 떠나려나요 내 마음 이렇게 슬프게 하고 그대는 나를 사랑할 수 없나요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도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도 덤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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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 덤다디 덤다 덤 덤다디 덤 덤다디덤 덤다디 덤 덤다디 덤 덤다딤 오승훈!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야 우리 오승훈 씨가 이렇게 흥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고 이거 들고 온 거 봐요. 얼마나 놀고 싶었어요. 얼마나 놀고 싶었으면 이 템버른의 끈을 놓기 싫은 거지.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. 그 마음 알아요. 자 성공했습니다. 자 이번에는 구자명 씨와 예림 양입니다. 룰레 돌려주세요. 먼저. 박탄령의 누구 없소. 박탄령의 누구 없소. 박탄령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. 여보세요. 거긴 누구 없소. 어둠은 늘 그렇게. 벌써 깔려있소.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. 대답하듯. 제 가위바위보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 가위를 내리기 바랍니다. 내 가위바위보. 지금 내 가위바위보. 내 가위바위보. 내 가위바위보.